이름이 구산영이에요? 저 아세요? 그 쪽한테 악귀가 붙었어요. 귀신 얘기 믿기지도 않고 믿을 시간도 없습니다. 왜 이렇게 너가 아는 사람한테는 다 안 좋은 일이 생겨? 죽거나 사라지거나?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여자도 죽을 겁니다. 지금 뭐가 잘못된 거지? 거소 당장 나오라고! 시간이 없어요, 아시잖아요! 처음부터 이상했어. 그만해! 그들이 찾았다고요? 그 악귀요?